제가 합격이라구요? 펜일소대에 들어가는거 맞죠? 그렇죠? 반쇄! 해냈다! 감사합니다 사장님! 드디어 펜일소대에 힘이 필요할 때가 온거래요! 어디로 갈까요? 고립된 도시? 아니면 고심도 이면세계? 아하! 수송기 청순 악만! 맡겨주세요! 어? 수송기 청소요? 저 왔어요 선배님들! 적진 성공! 멋진 모습 보여줘야지! 우차차차차! 하! 돌아와! 얏! 뒤를 조심히 하자! 우우우우우! 우아! 차! 우아! 우아! 헤헤! 자! 최섭이다! 연발 장전이다! 이번에는 꼭 맞출거야! 이건 좀 아플걸요?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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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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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가ㅋㅋㅋ 선배님들이랑 사장님이랑 앞으로도 쭉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꿈만 같거든요 소대장님에게, 시윤 선배에게, 미나 선배에게, 그리고 그리고 사장님에게도 당당하게 팬미소대의 인원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